선생님 항상 열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. 제가 이번 12월에 한국에 2주 정도 갈 수가 있는데 이노핏 코성형과 이마성형을 2주 안에 할 수 있을까요? 참고로 재수술입니다. 2주면 조금 빡빡해요. 왜냐하면 이노핏 보형물이 안전하게 하려면 2주 정도 필요해요. 그래서 2주 정도 필요하고 수술하고 실법 뽑는 데 일주일. 그래도 조금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조금 여유롭게는 2주가 달라고 하거든요. 그러면 준비하는 데 2주, 수술하고 경과보고 관찰하는 데 2주. 그래서 한 달은 필요해요. 2주 정도만이라면 저는 수술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릴 거예요. 왜냐하면 수술해놓고 제가 안절부절 불안하고 해외 가서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메일 보내고 그래봤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서로 그렇게 불편하고 마음 졸이는 상황은 안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드려요. 그래서 이런 수술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최소 한 달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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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